스마트 밴드 가성비 추천 베스트 3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스마트 밴드 8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혈중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. 1.62인치의 아몰레드 스크린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선명한 화면을 제공해요. 또한 배터리 수명이 최대 16일까지 지속되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게는 스트랩을 포함하여 27g으로 가볍고, 손목 스트랩은 TP 소재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. 또한 심박수 모니터, 수면 모니터, 스트레스 모니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샤오미 미 밴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함께 건강한 삶을 챙기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샤오미 스마트 밴드 8 글로벌 버전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1.47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화면이 선명하고 보기 편해요. 또한 5 ATM 방수 기능이 있어 수염을 하거나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할 때도 걱정이 없답니다. 50가지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지원해서 다양한 운동을 할 때도 신속하게 측정이 가능해요. 배터리도 오래가서 하루종일 사용해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무게도 가벼워서 착용감이 편안하고, 디자인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이 가격에 이런 기능이면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라고 생각해요. 만약 스포츠를 즐기시거나 건강을 관리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샤오미 미 밴드 8 프로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. 이 밴드는 컬러 스퀘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요. 심박수, 혈중산소, 수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, GPS와 블루투스 5.3을 지원해요. 또한 5 ATM의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요. 배터리 용량은 289mR로 약 80분만 충전하는데요. 패키지 안에는 크라운 스트랩 충전 케이블,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어요. 이 밴드는 정확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는 제품이에요. 만약 스마트 밴드를 찾고 있다면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